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일반기기 기사입니다 2017년 9월 23일 1강 자 우리 재료역학 20문제 연력학 20문제 유체역학 20 기계재료 및 유학기기 20 기계제작법 및 동력학 20 그래서 여기는 각각 10문제씩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10개 10개 그래서 20개를 같이 계산합니다 그럼 재료역학은 20문제 중에 우리 한 12개 정도 나오면 돼 이것도 12개 얘도 12개 이 정도만 나오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 내지 8개는 풀지 말자 하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가 나와가지고 쉽다 그럼 더 나가는 거고 기계재료 및 유학기기 여기서 15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기계제작법 및 동력학 여기서 동력학에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3개 맞아야 돼 그리고 기계제작법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용을 들으셔야 돼 내용 내용 듣고 플러스 기출문제 암기 기출암기 근데 내가 여기서 7개가 안 나온다 10개 중에 7개 안 나온다 내용을 한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기계재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취업하는데 제일 직결적인 게 기계재료와 기계제작법입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원 딱 봤어 1차 시험 보고 2차 면접해서 딱 봤는데 기둥에 응력공식 인계하중 공식 대보색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그럼 전부 물어보는 게 뭐냐 기계재료 쪽하고 기계제작법 쪽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일반기계기사 보고 여러분들 건설기계 설비기사도 곧 이어서 봐라 하는 거야 왜? 건설기계 설비기사가 체력과 결력과 유체역과 공통이야 그 다음 유학기기 공통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유체기계 플러스 그 다음 건설 장비 그 다음 유학기계하고 또 하나가 또 뭐더라 같이 끼는 게 유체기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유학 유체 건설 내연 내연기관 이걸로 바뀌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머지 다 중복인데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와 유체기계 학교에서는 유체기계 혹은 수력기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체학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뭐 다루는 거야 펌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펌프 쪽이 또 면접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 펌프 없는 기계는 없어요 다 퍼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해서 시험 봐서 일단은 뭐 붙어야 되는 거지 붙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붙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12개씩만 풀자 3역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T형 단면을 가진 외팔보에 5뉴톤의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다 탄정선의 곡률 반지름은 몇 배트인가 E값 주고 I값 줬어 그럼 곡률 반지름 줬으니까 로우 분지 E는 Y분지 시그마는 I분지 M이라고 된 거야 그럼 여기서 곡률 반지름 구하니까 로우 찾으라는 거야 그럼 로우 찾으세요 하니까 E값 줬어 안 줬어 좋네 150 곱하기 10의 9승 기가파스칼로 준 거야 그럼 Y값 중립선에서 끝단까지 거리 구해야 되는데 이 보의 탄성선에서 곡률 반지름은 몇 미터 있냐 중립축에 대한 2차 모멘트 I값 이거 좋네 이거 중심 구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I값 얼마 줬어 8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4승 그럼 모멘트만 구해주면 되는데 모멘트 얼마 줬어 5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답 되겠지 아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하는 거야 Y값 구하려면 우리 도심을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부터 도심 구해야 돼 Y 이거는 복잡해 만일에 이걸 풀어야 된다 그럼 포기하는데 이건 다 조건 다 줬잖아 그냥 누면 푸는 거지 아 됐다 2번 그림과 같이 두 가지 재료로 된 봉이 파중 P를 받으면서 강제로 된 봉을 수평 유지 작용하는 응력이 150메가파스칼일 때 알미늄 AR 옆에 응력은 얼마 있냐 탄성계수 B는 3이다 5 포기 왜 못 푸는 게 아니야 어려워 그래서 풀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거 풀려고 낑낑낑낑낑 대다가는 이상해 1번은 그럼 못 풀었으니까 숫자 다 줬잖아 이 공식은 꼭 외우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3번 봅니다 두께 10cm 강판으로 직경 2.5m 직경 2.5m의 원통용 압력 용기 제작했다 최대 내부 압력이 1200kPa 축방향 응력이야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축방향이지 이게 원주방향이야 그럼 우리 축방향 응력 시그마 얼마 4T분의 PD였지 이것도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네 그대로 집어넣어서 풀면 된다 4번 그림과 같은 단순지지보 발력 RA는 얼마냐 이것도 뭐 풀어야지 여기다 지점 잡고 여기서 모멘트 걸렸는데 4kNm입니다 그럼 여기서 발렸고 하니까 이게 돌렸으니까 위로 올려 그럼 이게 RA 그럼 여기서 내려 누르는 힘이 얼마 있어? 10 자 그럼 얘는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1로 올라가는 모멘트하고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10 곱하기 지점까지 수직 길이 얼마? 10 도하기 얘는 이게 10이 단위가 키로 뉴턴이니까 뉴턴 키로 뉴턴 미터 되겠죠 10m 아 10cm야? 10cm로 나왔으면 10키로 뉴턴에 10cm니까 잘못 맞는 것 같아 10 곱하기 10 이거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고치세요 10m입니다 10m 그러면 10 이거 10m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4 키로 뉴턴 미터니까 거리 곱하면 틀리지 이게 RA 곱하기 얼마? 10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10.4 5번 그림과 같이 블럭 A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힘은 몇 뉴턴 이상인가? 마찰계수 0.4다 이것도 나왔던 문제야 일단 내려 누르는 반력부터 찾고 봐야지 그럼 반력부터 찾으니까 우리는 딱 봐서 자 10뒤턴 눌렀어 그리고 여기서 얼마? 20cm 가고 여기서 10cm 갔어 여기서 받치고 있는 거 이게 RA 그럼 우리는 10 곱하기 거리가 얼마? 30입니다 이 식은 RA 곱하기 10입니다 여기서 RA는 얼마 나와? 30입니다 그럼 30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30을 눌렀어요 근데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 F 구하세요 근데 여기 마찰력보다 커야 되니까 F는 뉴, W 했지 그래서 뉴가 얼마 나왔어? 마찰계수 뉴 0.4에다가 W 얼마야? 얼마? RA 30 그럼 12 얘가 답 되겠네 6번 생각보다 쉽죠?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건 안 풀면 되니까 6번 길이 L이고 직경 뒤인 강봉을 벽 사이를 고정하고 온도를 델타 T만큼 고정하였다 이때 벽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냐 이거 뭐 응력 시그마는 E, 알파, 델타, T인데 시그마, A, 분지, 힘 얼마로 넣었어? F F 찾으래 그럼 2, 알파, 델타, T에다가 A를 곱해줘야 되는데 직경이 D가 4야 그럼 F는 지름 들어가 있으니까 2, 알파, 델타, T에다가 4분의 파이, T자성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2, 알파, 델타, T 답 4번 7번 보겠습니다 최대 굽힘 모멘트 최대 굽힘 모멘트 M이 8키로 뉴톤 미터를 받는 단면이 굽힘 능력 60메가파스칼로 한다 정사각형 단면에서 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 이거 뭐 풀었던 거지 시그마는 Z분지 M이야 근데 모양이 얼마라 그랬어? 정사각형 그럼 이게 60메가파스칼 그럼 Z는 6분의 BH자성이니까 H3승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모멘트 M은 8키로 뉴톤 8키로 뉴톤 8 곱하기 10에 3승 곱하기 1000 왜? 62메가파스칼 뉴톤 퍼 미리 자승으로 놓는 거야 그럼 요거를 우리는 뉴톤 미리 로 고쳐주는 거야 그럼 H를 계산기로 누르면 단위가 뭐 나와? 미리 그럼 환산합시다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숫자 같은 거 찍으면 돼 그럼 여기서 누르면 92.8 나오겠죠 8번 봅니다 원형 단면 단순모가 등본 포화 중이다 허용 굽힘 단면의 지름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최대 굽힘 모멘트 찾아야지 그럼 이거 찾읍시다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럼 보가 이렇게 생겨 50cm 50cm 등본 포화 중 누르니까 우리는 이상화 시킵시다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50 하고 반반 잘라서 25 25 갔어 여기서 내려 누르는 집중 포화 중 50 곱하기 50 뉴톤 퍼 미터니까 0.5미터는 이게 0.25 0.25 0.5 여기는 50 뉴톤 퍼 미터다 50 뉴톤 퍼 미터니까 50 곱하기 오메가 50 곱하기 길이 0.5 50 곱하기 0.5 그러니까 얼마 25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반력을 찾아줘야지 그럼 반력 구합시다 그러니까 반력은 이쪽은 전체 길이 전체 길이가 1분에 내려 누르는 힘 25 곱하기 먼 쪽에 거리니까 0.75 자 그래서 아래에 구했더니 이게 18.75 18.75 18.75 뉴톤이니까 25 4분의 100 4분의 100 18.75 뉴톤으로 나왔으니까 키로뉴톤 하나 둘 셋 0.018 7호 7호 뉴톤이 되겠지 여기서 해설하고 똑같이 센티미터로 풉시다 센티미터 이렇게 풀어도 돼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지금 해설하고 달라요 그럴 사람이 있어서 이게 50cm 이게 50cm입니다 그럼 여기서 집중하중이 되는데 여기 얼마 25cm 여기가 25cm에 여기 누르는 힘이 얼마 나오냐 50뉴톤퍼미터니까 50 뉴톤퍼미터는 50에 뉴톤퍼센티미터로 고치려면 하나 둘 0.5가 되겠지 그럼 0.5 곱하기 50 합니까 25 뉴톤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렇죠 0.5 곱하기 50 25 되지 그럼 이쪽에 발력 구합시다 그럼 전체 거리 100이지 100분의 내려누르는 힘 25 곱하기 먼 쪽의 길이 얼마 75 했더니 얘가 얼마 나오냐 100분의 25 곱하기 75 해서 18.75 뉴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 이거는 발력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18.75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 굽힘 모멘트는 전단력 제로 되는 곳에서 생기죠 그럼 제로 되는 곳인데 오메가가 지금 얼마 줬어 이게 18.75 뉴톤이니까 이거 단위가 0.5입니다 그럼 0.5니까 이 길이가 18.75가 나와야 되니까 10 곱하면 10 곱하면 8.75니까 오메가 곱하기 L 18.75는 0.5 곱하기 L 그럼 L은 18.7.5 나누기 5 5 35 37 5 7 2 35 5 5 점 25 37.5 네 그럼 여기서 37.5 되는 곳이 최대 굽힘 모멘트가 생기는 겁니다 0.375 미터 37.5 센티입니다 그럼 이 점에서 모멘트 구하세요 아 팔받 폭이 더 더 한 점 풀어야 돼 이거 풀지 말자 잘못 풀었어 언제 풉니까 나중에 푸는 거야 왜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걸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 점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를 찾죠 그래서 시그마는 다시 모르고 제 뿐지 M으로 푸니까 풀다가 풀다가 그만 푸는 게 낫죠 쉬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지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더라 하는 거야 그만 안 푼다 그러고 나와야지 더 끙끙대고 풀어 그럼 개굴창으로 빠지는 거야 9번 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지금 2번 8번 안 풀었지 2번 8번 9번 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물체의 변형률 표시하는 것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 물체의 연구 변형이 일어나게 하는 성질 물체에 가해지는 외력이 제거된 것과 동시에 원형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이게 탄성이지 4번 10번 세 장비 구하세요 그림과 같은 20, 10 단면적 가지고 있는 양단 회전단 양단 회전단이니까 우리 단말계에서 N은 얼마? 1 이거 외워야지 자유단 이거 4분지 1 양단 회전단 1 회전단 고정단 2 양단 고정단 4 이거 단말계에서 암기하셔야 돼 축축력 장비의 길이가 2m 세 장비 람다 얼마? K분지 L입니다 그럼 L은 2m 줬어 그럼 cm로 고치고 이게 cm로 나왔으니까 K를 구합시다 그러니까 K 회전반경 루트 얼마? A분지 I 자 여기서 A값 얼마 나옵니까? 그러니까 20 곱하기 10이야 I는 12분의 무조건 무슨 값? 작은 값 그럼 12분의 BH3승인데 B가 긴 거 20 H는 10의 3승 이러고 들어가 그래서 무조건 작은 값이다 그래서 람다 K분지 L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신경 쓸 거 없죠? 10번 11번 직경이 2cm 원통용 막대에 2km의 인장하중 작용 균일하게 신장되었다 직경 후 변형 후 직경의 감소량 아니까 아 델타 다시 찾으라는 소리지 직경 감소량 M 2분의 D 시그마 이거 앞에서 나왔던 외워야 되는 공식이지 직경 변화량 그럼 M 하는데 이 식은 포화종 비줬으니까 E값은 얼마? 탄성 개수 E값은 담소량이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로 고쳐 포화종비 0.3 M분지 1은 M분지 1은 포화종 비 뉴정 들어갔고 직경 D 직경 D 미리 20cm입니다 지금 미리 로 만드는 거야 D 그 다음 시그마 인장하주니까 A분의 P 4분 A분의 P니까 시그마 4분의 파이 지름 D 자승 2000 그럼 이게 뉴턴 나오고 D는 미리 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 20의 2승 그런데 여러분들 해설에서 이제 20의 2승이니까 20 하나씩 지워버린 거야 지운 거지 그럼 30 곱하기 10의 3승 파이 20 0.3 해서 0.00 얼마야? 0.00 1273 이게 단위가 미리 로 나오겠지 미리 로 12번 길이가 L인 외팔보 자유단 집중화중 최대 길이가 L이야 3위하이븐 PL 3승 앞에 나왔던 문제랑 반복 13번 바깥지름 46mm 중공축 120kW 동력을 전달하는데 각속도 나오고 그러니까 포기 각속도 오메가 주고 비틀림 능력 하고 줬어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이상하니까 풀지 말자 14번 두 평면응력 상태 합해서 하나 인장이고 하나 양쪽에서 누르는 거야 최대 전달응력은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안 풀어 그럼 13번 안 풀고 14번 안 푸는 거야 15번 사각단면에 단면 상승 모멘트는 얼마가 됩니까? 4분에 비자성, H자성 외워야지 16번 16번 지름 50mm 모터 구동된다 600rpm 50kW 비어 비는 포기 생각하기도 싫어 17번 17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 알파인 원형 단면 비틀림 모멘트 단면 임의 위치에서 발생한 전달응력은 얼마입니까? 임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R만큼 올라갔을 때 전달응력 이 점에서 전달응력 타우 T는 얼마? 타우의 JP지 그럼 이 식은 타우의 지금 공식 고르는 건데 I0 하고 나왔잖아 그럼 IP를 중심축에서 끝단까지 거리 R로 나눈 거야 대문자로 씁시다 R 그래 놓고 전달응력 타우 가세요 하고 나오니까 타우는 IP분에 타우 곱하기 R 하고 들어간 거 어느 거 아니지 타우 타우니까 IP분에 T 곱하기 R TR I0 들어간 거 답은 2번 뭐 별거 아니죠 다음 18번 길이 L인 균일산면의 박대기가 굽힌 모멘트 M이 그림과 같이 작용한다 변형 에너지는 공식을 못 외웠어 그럼 포기 옆에 보니까 공식은 보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인테그랄 EI분에 M자승 TX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잘 안 나오는 문제야 그럼 그냥 틀리자 하고 되는 거지 19번 자 길이 L인 양당 고정보 중앙점에 하중 P 모멘트가 0 되는 것은 포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9번 20번 바깥처럼 50cm 안처럼 40cm 중공원통에 500km의 압축이다 응력 구하세요 이거 뭐로 풀어 시그마는 A분의 P 그냥 풀면 되지 20개까지 다 풀었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포기인 거야 14개 풀었습니다 괜찮죠 14개 충분한 거야 어려운 건 안 푸는 거야 안 풀고 14개 이 정도씩은 나온다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풀면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연력각 보자 이게 몇 번 걸려서 풀었어 20분 걸렸어 20분 23분 걸렸습니다 사실 딱 앞에서 3분은 잡소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20문제 푸는데 그냥 한 20분 정도다 이렇게 푸는 거야 떨어질 일이 없다 하고 되는 거지 자 다음 시간에는 연력각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